안녕하세요. 저는 저한테 한번 드릴게요. 대한민국 마이센터 패스 수집을 넘어갈 때 대한민국 마이센터 패스 수집을 넘어갈 때 어떻게 도와줄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. 지하철. 어떻게. 안녕하세요. 조철. 김보호성 파트에 이동해지고 기가 가능한가요? 부호성 보호성 지하철 mimic 두 개를 이미 있어요? 하나가 공황고속철하고, 내년에 될 거에요, 한명대 교통부는 régimen 교통을 많이 하려고 하죠. 지자체끼리 이게 안 맞아서 못하는데 이 한 가닥을 이쪽으로 당겨요. 계양신무신 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속도가 나지. 그게 없으면 그 지하에 층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거든요. 이게 돼있어요. 그걸 확인하고 OK를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는 고향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고향으로 당기려면 이쪽으로 쓰자. 고향은 이미 전철이 많지 않네요. 그래서 이쪽으로 승낙을 받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양동 맞춰요. 감사합니다.